어린아이름이 대체 왜 옮겼을까요? 난 알고 있었네. 괜찮은 척 했는데 괜찮지가 않다. 울명을 쫓고 계시지 않습니까? 요새 조은서 되게 수상하지 않아? 예? 어. 이미 답을 아는 문제야. 더 잘 숨어야 할 거야. 근데 그 이림 살아있을 때랑 얼굴이 똑같은 거야. 회원님 결혼 안 하세요? 우린 시간이 없는데. 자네 내 세계에서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?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조은서